용룡이가 부산, 대구 용인에 이어 양산에서 팬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11월 9일 토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이고 10시부터 입장 가능하시지만 10시부터 11시까지는 용룡이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11시부터 본격적인 팬미팅을 시작하여 처음 15분은 용룡이 쇼를 진행하고 그 후 15분은 경품 추첨을 진행하고 또 그 후 15분은 토크 콘서트를 마지막 15분은 사인회 및 사진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용룡이 팬미팅이 끝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자유롭게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소는 경남 양산시 물금읍 야리 2길 31 3층 304호 꿀잼 키즈룸 증산점입니다. 주차는 지하에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만차일 경우 주변에 LF스케어라는 큰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주차비는 지원해드리지 못합니다. 이번 팬미팅도 입장료가 있습니다. 용룡이도 먹고 살아야죠. 어른 아이 모두 만 원이고요. 만 원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인터넷 예매는 준비 중에 있으니 예매 방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결제 가능하오니 예매 없이 오셔도 됩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셔서 용룡이와 소중한 추억 남겨요. 그럼 11월 9일 10시에 꿀잼 키즈룸 증산점에서 만나요.